엄마 뭐 먹자? 엄마 뭐 먹어야지? 배고파? 배솔아 엄마 뭐 먹지? 바로 이거야! 고! 배고파? 아니야 Son 안녕하세요양쫑이 bound 오늘의 점심은 엄마가 만져주는 햄버거 시켜봤습니다 맘스터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 사이드로 감자튀김 할라피니오 너겟 주문했어요 오늘 점심도 아주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부터 엄청 두꺼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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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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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은, 이 정도면은 매운 맛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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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와우 버짓집 먹으면 안 돼 배추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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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강 마지막으로 싸이버거에요 싸이버거 마우스터즈 싸이버거 할라피뇨 너겟 이렇게 머스타드에 찍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었죠?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쥬쥬쥬쥬쥬 쥬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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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륨 음~~~ 커도 인간적으로 너무 커 너무 좋아 피클 새콤해라 음 음 음 음 꼭 엄마 밥 먹을 때 빨리 먹어야지 음 음 음 음 맘차지 너무 맛있고 다 좋은데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힘든가 보다 왜 그러지? 위성균을 바꿔봐야 되겠다 아파? 아니야, 엄마 이제 한입 남았어 빨리 뭐 기다려봐봐 미안해, 미안해 엄마 미안해, 빨리 먹을게 노래 다시 후회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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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강아지 왜그러지? 치킨너겟 2개랑 감자튀김을 지금 상태가 이래서 조금 있다가 먹겠습니다. 우리 애기 나와볼까? 이쁘지? 유산균을 딴 걸로 바꿔 볼게. 유산균 잘 맞았는데? 이상하네? 오늘은 이렇게 맘스터치 싸이버거랑 감자튀김 할라피뇨 너겟 맛있게 점심을 먹어봤습니다. 조금 급하게 먹은 감도 있긴 한데 원래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? 입에만 넣을 수 있으면 감사할 뿐이죠. 오늘 점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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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